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로제떡볶이를 직접 만들었어요 스팸마요 주먹밥이구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 감자튀김을 좀 튀겼는데 단무지가 없어가지고 치킨 먹으러 가져왔어요 오늘 마실거는 콜라에요 콜라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고소한 고춧가루 닭다리 초콜릿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양념장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소스에 넣고 베이컨을 넣어주세요 소스에 넣고 베이컨을 넣어주세요 소고기 새욱이找어있는 마立 President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여러분 잘먹었습니다. 안녕